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더 샌드박스 전문 유튜버 샌맨입니다 이 시국에 파티를 간다? 그것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? 뭐 방영수칙을 잘 지키고 클럽을 가는 것은 괜찮지만 벗고 파티를 간다고요? 그랬을 때 제가 받게 될 비난과 야유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스크를 벗고 파티에 갔다 왔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? 그 증거 영상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샌드박스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NFT, Paris와 Exclusively 공동 주최한 포우 파티 현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입장시간이나 인원 제한도 없고요 심지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는답니다 프랑스 현지시간 오후 10시 그리고 한국시간으로는 오전 6시에 시작된 이 파티는 약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번 파티는 Exclusively 이라는 업체에 의뢰를 받아 이 벌스테이트라는 회사가 제작을 하였는데요 이 파티 영상을 공유해 주신 JS님도 컨텐츠 제작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JS님이 만드신 게임은 앞서 제 채널에서도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말 재밌게 플레이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리뷰 영상도 제 채널에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파티를 한번 즐겨 보시죠 레츠 파티! 네 드디어 파티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고급 저택에서 파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 지금 음악이 이제 불리죠 네 어 벌써부터 신나는데요 네 끝에 보시면 DJ도 보여요 네 여러분들은 제가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이미 저는 음악에 몸을 맡기고 듀썩듀썩 지금 네 댄스를 추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친구들은 저렇게 춤을 열심히 추고 있네요 네 지금 디스코드에서 실제 DJ가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고 이렇게 멘트도 하는 걸 들으실 수가 있어요 아 너무 신나는데 아니 생각보다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디스코드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여기 파티에 들어온 사람들이랑도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더 재밌게 네 바로 지금 앞에 보시는 슈퍼카가 어 이번 익스클로서블 파티에서 이 컨테스트 경품으로 어 제공을 했던 슈퍼카라고 합니다 상당히 멋있죠 포르쉐를 디제이의 선곡이 나쁘지 않아 좋은데? 약간 진짜 클럽에 온 것처럼 노이즈도 살짝 들리고 잠깐만 어 이 음악 여러분들 아세요? 이거 되게 예전에 많이 들었었는데 스텝업 영화 스텝업에 나왔던 그 노래죠 아 오랜만에 옛날 생각도 나고 네 파티를 와 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개성이 있는 아바타들도 많이 보여요 확실히 가상 세계에서는 본인의 개성을 훨씬 더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거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뭐 패드민턴도 즐기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슈퍼카랑 클래시카도 이렇게 전시를 해 놨어요 와우 이제 슈퍼카나 클래시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에셋이잖아요 전문적으로 모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소품들도 상당히 잘 표현을 해 놨는데 뭐 난로도 그렇고 네 이런 뭐 소파라든지 아니면 뒤에 나무들 상당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잘 해 놨죠 아 저기 보시면은 그 nft도 전시가 되어 있어요 진짜 저 nft는 판매가 이루어졌던 nft입니다 이 친구는 사이에 껴가지고 도와달라고 헬프라고 외치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지금 어떡하지 계속 다른 친구들은 파티를 즐기면서 춤을 추고 있는데 저 친구들은 저 친구는 저기 안에 갇혀가지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 저 팩을 한번 둘러볼까요 2층으로 올라왔고 네 2층에는 뭐 샹글네나 피아노 뭐 당구대도 보이고요 이런 아기자기한 에셋들이 상당히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실제 파티를 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될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1층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네 여기 1층에는 어 패드민턴 외치고 있죠 근데 왜 경기를 안하고 그냥 서성거리기만 하고 아 약간 몸이 되게 좋네요 몸은 잘하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라는 운동은 안하고 몸 잘 안하고 나중에는 이런 파티에 오시면 다양한 게임도 즐길 수가 있겠죠 네 이곳이 정말 재밌는 점은 주최측이 제공한 디스코드 링크로 접속을 해서 실제 DJ의 음악을 들으실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 파티에 온 것처럼 생동감을 현장에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더 샌드박스에서는 아직 음성 채팅 기능이 없기 때문에 디스코드에 접속하여서 음악도 듣고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파티를 개최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미국 래퍼인 스눕독과 한국 래퍼 쿤타가 더 샌드박스 안에서 가상 콘서트를 연다고 발표를 하여서 이슈가 됐었죠 나중에는 나 콘서트 보러 메타버스로 간다? 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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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